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. 지난 2019년 진용진님의 아이템 추천을 받아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. 그 사이에 미국, 제주도, 부산 등 다양한 곳들을 둘러보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. 하지만 채널 초창기부터 저를 짓누르던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. 바로 초상권 침해였습니다.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초상권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? 라는 생각으로 모든 영상에 최대한 모자이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지만 모자이크 전체 편집으로 인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긴 고민 끝에 모자이크 전체 편집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. 향후 영상에서는 선제적인 모자이크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아래 이메일 주소를 통해 모자이크 요청이 들어온 부분만 편집 진행하겠습니다. 단, 360도 카메라의 동영상은 유튜브 사이트 내 편집이 불가해서 기존 방식인 모자이크 선 작업을 하겠습니다. 1년 넘게 고민해온 부분이므로 존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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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